태활란의 바람 분타 주의 신부된 자여 예비하고 등불 밝혀 신랑 맞이하여라 영의 귀가 열렸느냐 일곱나팔 소리 듣는가 영의 눈이 떠졌느냐 이 땅 이상 칭조를 보아라 사탄군 새 머리 들고 공중 세력 잡으니 666의 때가 왔다 모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 재무장할 때 왔구나 용과 음료 짐승일체 성령검을 던져서 지르자 영권 받은 주의 정아 그의 속한 양떼여 진리 말씀 굳게 잡고 사랑으로 뭉치면 철장 권세 자부신주 열두진영 천군 천사가 공중 세력 박멸하니 최후 영광 승전고 울리자 박수치지 마소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달은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한 번 듣고 깨달으면 고쳐야 되고 이거 아닌데 했을 때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잘 외우는 것이 말씀에 서는 것이 아니라 했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닫고 고치고 다듬어졌을 때 열매를 찾으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착균 바가 되지 많이 아는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 아니요 지식인을 찾으러 오는 거 아니고 부자를 찾으러 오는 거 아니고 명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일많이 한 사람을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말은 좀 까시도 친 말인데 일많이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태도가 자세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무르익어졌는가 부드러워졌는가 겸손해졌는가 오직 예수님만 나타냈는가 이거 보시러 오시죠 섯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제 쯔쯔 됐으면 됐는데 자타가 고민하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겁 걱정이오 잘 익은 배일수록 푹 머리를 숙여가지고 바람이 불면 분의 대로 흔들지 한 번 어쩌다가 쳐다보고 엎드는 거 하나도 없어 덜 익은 배는 주제에 익지도 않은 주제에 똑바로 서가지고 흔들어대 잘 익은 배는 방앗간에 가면 껍질을 홀랑홀랑 베끼지만은 덜 익은 거는 박살이 나서 가루가 돼서 나오고 너무 잘 익은 거는 꼴값 떴느라고 류가 돼서 나와 안 벗겨져 죽어도 깨지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심령을 말하는 거지 콘백년 교회를 댕겼으면 뭐래요 집권을 가졌으면 뭐하냐고 온 세계를 따르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어쨌고 세계를 따르면서 일을 했으면 어쨌단 말인데 문제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은혜로 무르 무르 익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여긴 칠천 기도 클럽이잖아 그러니까 좀 딴 데보다 유명나기는 뭐가 유명나는 거 하니 별난 거 안 해도 돼 단 아멘 하는 거 하나는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장노님의 연세가 90이 넘었잖아요 그런 어른이 그렇게 욕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다 앉아가지고 아멘이 여기 몇몇 사람만 좀 아주 톤이 좀 높지 그 다음에는 그냥 맹맹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는 장노님 기도할 때 너 뜨고 볼라 그래 누가 아멘 안하나 싸울 때는 보면 입에 개거품 물고 알쓰고 막 그냥 싸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그렇게 못하고 아멘은 뭐 이렇게 인생에 뭐 썩어 빠지려면 자존심 이렇게 세서 아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살아 세금을 받아요 뭐 곡조가 박자가 있어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아 하고 맹만 하면 되는 건데 난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전혀 떼요 장노교회 합동시키라 절대로 아멘은 안 하니까 아멘하면 누가 어쩌다가 아멘 이러기만 해도 다 쳐다봐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사람 미치겠는 거야 아멘하고 싶은데 하도 모두 흉을 보니까 그래서 입 딱 짜물고 목사님이 아무런 은혜로는 말씀을 해도 아멘 안 하다가 다 까문다니며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손 딱 모으고 머리를 뒤로 챙기거나 아가리를 쫙 벌리는 거예요 500명 교인이 됐거든 목사님이 하나님 얼마나 조용하신지 몰라 악을 쓴다고 아멘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턱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더라도 쫙 짜물고 있어 복을 받게 달려도 아멘 그럼 나는 아가리를 쫙 벌리고 한 바퀴 돌려서 아멘 아멘 500명 위에 떨어지는 복을 내가 혼자 도리하려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아멘 하고는 꿇떡꿇떡 생켰어 그렇게 은혜는 따라하세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뭐 최저 자존심이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 뭐 국 끓여 먹어요? 오늘 여기 본문이 보니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집념이라는 제목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집념 예수님이 여리구로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 소견이 길가에 앉았다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면 길가에 앉아야지 저 안쪽에 들어가 앉아서 걸어가게 쳐다보고 앉았겠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사케오는 뻥나무에까지 올라갔잖아 우리 예수님 만났는데 뭐 그렇게 체면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가라듯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홀떡거리에서 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다 늙어 빠져가지고 나이가 늙어 빠진 게 아니야 영적으로 늙어 빠졌어 사모는 마음이 시들어버렸어 그래서 점잖해졌어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지나가는 예수를 딱 잡고 그냥 구원 받으려고 은혜는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 믿습니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되겠어요 길가에 앉았다가 당연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세계 만민 중에 기회는 다 주어지지만 딱 바로 잡는 자는 승자가 되고 기회를 놓치는 자는 폐자가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자 이거지 나는 내게 온 기회는 절대 안 놓쳐 쓸데없는 양보 아주 겸손한 착안에 이 딴 건 난 안 해 좋으면 좋은 거지 말이에요 좋으면 이래야 해 좋아요 표현이 너무 정확하지 나는 싫어요 안 되겠는데요 마지 못해서 이런 거 없어 그건 좀 안 되겠어요 그 좋습니다 예수님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했지 중간 지점에서 인간의 얼굴 보고 이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해 나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야 나보다 배꼽 첨부 처음 믿을 듯 뿐만이 지금 80이 넘어서도 아직까지도 바디메오의 신앙에 가려면 멀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목사만 멀하고 부흥사만 멀하고 성교사만 멀하겠나 이 말이에요 멀었다 이거야 이렇게 순수한 믿음 이렇게 절박한 믿음 이렇게 간절한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겐 너무나 없다 이거지 여유가 있어 좀 시간방지고 게으르고 나세렌 예수씨라는 말을 듣고 발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 말은 우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대해주는 마음이야 나세렌 예수야 난 나세렌 예수하고 싶지 않아 나세렌 동네가 왜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좀 살았다고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왜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다윗의 후손이라 해서 왕족이라 이거지 아주 예수님의 극진이 대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른 거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눈 좀 뜨게 해주시오 말을 안 했어요 불쌍히 얘기해달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불쌍히 얘기해달라는 기도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룰이 여기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냐 하지만은 불쌍한 마음이 없고 국룰이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삶을 있어 들어오면 우리 옆에 안 오신다고 우리 집에 강아지 하나가 있는데요 지화화인데 불쌍한 눈 이러면요 개새끼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쿠키 안아줘요 잘못했어 그러면 딱 사가지고 두 손으로 잘못했다 이거야 개새끼도 그러더라고 사람은 잘못하고도 뻔뻔하고 멀쩡하잖아 하나님도요 우리가 불쌍히 얘기해달라 말만 아니고 나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절대 외면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쳐 가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정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음성도 큰데다가 악을 쓰니까요 다 들렸지 그런데 따라갔던 예수님의 직근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그래 거지니까 장림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되겠어요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에게는 아 이러고 과부나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진실이 무엇같이 사는 사람들은 거기 안 든지 말든지 이런데도 꽤 있잖아요 미국 가서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있고 또 이민 교인도 있고 반반이 있는 그런 교회에 붕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집회 시간에는 잘 모르겠는데 집회 시간에도 조금 보니까 좀 반짝반짝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앉고 좀 이렇게 좀 뭐 좀 그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앉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밥 먹는 식당에서는 구별이 되더만 쫙 하니 이민 온 사람들은 따로 앉고요 판사, 검사, 교수들 따로 앉고요 그 다음에 국제 결혼하는 여성들 쫄병부인들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들 자 뒤쪽에 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밥 먹더라고 내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랬어요 눈이 보이잖아 줄이 쫙쫙 까 있는데 금이 가 있네 예수님 이 교회에 안 오시겠네 그래서요 뭐 이 잘난 것들 많네 이게 판검사 천당 간다는 말 없네 목사 천당 간다는 말 없고 부흥사 천당 간다는 말 어렵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고 우리 말했지 세리완이 말했잖아요 알곡은 막 곡관해드리고 죽제는 꺼지지 않는다 버려 태운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교회를 타장마당으로 만든다는 거지 두들겨 패버리는 거지 믿음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연대수만 갖고 오나는지 모태적 신앙이라고 자랑만 하는지 직분 가졌다고 높은 자리라고 하고 앉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령에 마음이 성전에 거하시는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말이에요 주일날 반 잡아놨어요 먹금토 주일까지 붕해를 하거든요 미국에는 주일 대비 낮예배 글다 오는구나 저녁예배 마지막 시간이 작살을 냈어요 뭐 이런 거에 있어 예수님이 뭐 부자만 좋아했나 검사 판사만 좋아했나 교수만 좋아했나 평범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버림받은 자 쫓겨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교회가 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패거리가 많아 이거 작살을 냈지 그래도 거기에서 은혜가 돼 가지고 1년 후에 다시 불러서 두 번째 붕해 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 같은 자는요 좀 약질을 못 했어요 계산적이지 못해요 성령이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해버려 했기 때문에 아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어느 교회가 된다 나 불러 놓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다 해버렸어요 누가 또 일로 꼽아 쳤더라고 날 보고 그걸 했다고 뭘 꼭 하면 혼내줬다고 그래서 어제 다 했는데 오늘 할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했지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 명예 앞에 권사 앞에 돈 앞에 시사한 거니 이런 거 못 보는 거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종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중대는 한 걸 종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종을 만들어 가지고 21살에 성령 받아서 불태움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내세관이 바뀌니까요 예수한테 미쳐버린 거 아니예요 81에서 82살 된 때까지 이 60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움직여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나는 국제교로 하는 여성들도 보니까는요 애가 셋이요 하나 없고 하나 걸리고 하나 달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뭐 아이고 아파서 어찌고 팔다리 허리 등꼬리야 그러지 말아요 다 여유 있어 예배 나오려면 다 핑계가 있어도 자기 볼일보는 다 된기잖아 어디 뭐 단단히 2천하만 생긴데도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나는 이 소경 바디메우를 보고 이야 기가 막힌 침념이고 포기하지 않는 침념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 아니여 거지지 장님이지 폐점 측한 밥도 못 먹는 주제고 입을 것도 하나 없어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 이불도 되고 요도 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 두 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달려가는데 잠잠하라 그랬어요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돈 푼이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 잠깐만 서 계세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 돈 굉장히 많고 어쩌고 어쩌고 얼마나 서길 뻑쩍지근하게 했겠소 거지니까 소경이니까 재수없다 이거지 조용히 조용하라 이거야 잠잠하라 이거야 나 같으면 키가 죽어서 그만두겠어 아이 더러워 죽겠네 그만 눈 감고 살지 안 갈란다 안 고질란다 나 같은 성격이 더러운 성격 같으면 아이 더러워 죽겠네 그냥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를 테니까 나는 눈 감고 살지 더러워 죽겠네 너는 뜨거워 사냐 욕을 있는 대로 1절부터 8절까지 해적히고 난 돌아섰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더욱 힘이 소리질러 난 욕에 녹았어 더욱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때려치워라 하지 않고 더욱 힘이 소리질러 풀어진 거 다이사사손 예수야 듣기까지 들리기까지 들으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뭐에 걱정이 있어 이런 믿음만 있으면 때려치우길 잘하거든 더욱 힘이 소리질러 풀어진다 들으실 때까지 그 애절하고 절박한 영혼의 소리를 소리소리 질렀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이사사손이고 둘째 간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고 그 다음에는 잠잠할 때는 얼마나 무시했어 그래서 우리도 무시 많이 당하잖아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없다고 무시당하고 뭐 빚졌다고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빚이 하나도 없어 이러길래 내가 은혜 많이 받은 거여 옛날 같으면 씨앗이 올라 붙일 필요도 없냐 내일 빚을 거다 그러는데 우리 유교사람들 고생 많이 하고 밥도 먹고 고생했다 우리는 고생 하나도 안 했대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이 돼서 안 했대 아이고 그냥 정말 쌍통을 그냥 쥐어박아서 그냥 발로 발로 문질러놓고 싶더라고요 난 어릴 때부터 싸움 대장이라 내 힘이 모자라면 깔고 뭉겨요 물어 뜯고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아유 그런 걸 다 쐬길라니까 죽겠더라고 그때 한마디 냈어요 요 자리에서 그런 말 하면 맞아 죽어요 그때는 깜짝 놀랐더라고 뒤 옆에서 사람들도 다 눈이 다 도끼 몇 개씩은 들었어 내가 그 말 한 게 용기를 좀 내 가지고 쌍년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얼마나 경찰서장 돼서 많이 처먹었으면 남 고생해서 감자도 못 먹는데 밥 처먹고 뭐 고생 안 했다고 소리야 그 얌통머리 까지게 이런 사람이 있어서 무슨 그따우 소리 하냐 이 말이지 근데 내가 탁 해적했던 이 말이야 모두 시원해 가지고 자기는 못해도 남이 해주면 시원해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해서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무시 나도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늙었다고 또 얼마나 무시당해? 은행 같은데 이렇게 뭐 하러 가면요 하도 허얀 머리에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은행원이 그래요 할머니 그거 이래 주셔서 내가 써줄게요 그러길래 왜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뭐 한글도 모를까 봐 그거 영어잖아요 영어도 쓰지 예? 그러길래 상대방이 뭔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무시하지 마라 대개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내놔요? 척척척척척 기절하는 거야 놀래가지고 필체 좋은 내야 그런 소리 들으려고 쓴 건 아니지? 내 거는 내가 쓰는 거지 은행 직원이 있으면서 말이야 오는 사람 아무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병들었거나 거지 같아 보여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쓰라고 일단 좋아하지 못 쓴다고 써달라 그러면 써야지 이리 주세 내가 쓸게 말하는 자체도 교만이 쏙 들어갔어 잘난 척하지 말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병원 척하지 말고 왕년에 누군 대학 안 나와서 다 대학 시절이겠어 나도 대학 시절이니까 어느 대학이냐 서울대 2대 고대 연대를 나왔지 언제 나오니 볼일이 있을 때마다 갔다 나왔어 누구한테 자기를 어필시키려고 그래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뭔데 과거에 금송하지 않았다는 사람 하나 하나 있어요 다 내가 과거에 잘 살았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앙도 그러고 삶도 그러고 현재가 중요하지 그래서 무시하지 말자는 소리고 잠잠하라 할 때는 얼마나 무시해서 잠잠하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나는 여기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그 열 번 더 읽었어 더욱 심히 소리질러 나를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읽어달라는 그 말에 아주 그냥 가슴이 저려오도록 아 그렇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어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인데 우리는 빨리 때려쳐버리거든 포기하지 않는 바디메오의 영혼의 절규를 혼신을 다하여 부르지는 소리를 우리는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 이 자리까지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칠천기도 중보기도라는 그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칠천명을 대피해서라도 기도 좀 하고 있는지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단 한마디라도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를 얼마나 최실하고 간절하게 영원히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입으로 쒸라 그러거든 하나님이 입술만 하는 기도 안 들으시오 마음 영혼 정신 생각 온 혼신을 다해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쒈쒈쒈쒈쒈 빨리빨리 한다고 기도하냐 나는 기도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보면 빗살 머릿수록 하다가 기도 맡기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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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숲 넘어 가나? 아버지에 부르다가 안 되면 주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아버지이시오 저러다 부처님 나오게 생겼네 좀 천천히 하지 누가 따라오나 기도 잘한다고 소리 듣는 사람은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영혼에서 나오는 거고 기도가 언제나 기도가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 잡소리를 왜 집어넣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왜 집어넣냐고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간곡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더욱 힘이 소리질러 부르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해달라는 그 기야맥한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얼른 돌아보셨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했어요 주님의 귀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절박한 기도 이 사람처럼 악을 쓰는 기도가 아니라도 좋다는 얘기지 신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디메오를 돌아보듯이 우리를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부르라 그러셨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믿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처녀 때는요 아주 성령 받기 전에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가르치는 것도 재주가 있었어요 은사가 아니라 그때는 재주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거나 그런 아주 천재적인 건 없는데요 노력형이에요 애써요 해봐야지 하자 하면 된다 해보지 뭐 내가 어릴 때 하도 굶어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운 아이들이 겨울철에 날로 있잖아요 날로불 위에다가 도시락을 양은 도시락 있잖아요 밥을 우리 때 사람들은 다 알아 근거 갖다가 교실 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밑에 탄내가 나면 위에 또 바꿔놔요 제일 위에 있는 걸 밑에도 놓고 이렇게 하면 점심시간 빼야지 그게요 아주 자갈자갈자갈 밥 타는 냄새 김치 타는 냄새 사람 죽인다고 아침에도 밥을 못 먹고 갔는데다가 그 도시락 냄새가 코를 찌는 데 죽여줘 허기가 찌는 데다가 다 미쳐 놓은 거야 근데 그냥 점심시간에 타르르르 종 울리면 애들이 아 정신 먹으려고 다 자기 도시락 가져갔는데 난 도시락에 없잖아 밖으로 쫓아나가서 호수가가 있어 호수 연못 그 가서 얼마나 우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소리도 못 내서 눈물이 피워도 피워도 호수에 막 떨어지면서 나는 언제나 밥 먹어 쌀밥 아니래도 좋다니까 피 좀 불렀으면 좋겠어 이러고 울었던 거야 근데 오늘날 날 가자 흔들어 넘치게 볼 주고 쌀밥이 이제는 몸에 앉았다고 새가 빠지게 난 콩버리밥을 먹잖아요 전라도에서 찰봉버리를 붙였는데 이야 콩을 병 안에 콩을 넣고 불궈가지고 밥에 놓으면요 찰밥도 그런 찰밥이 없어 쌀 한 톨도 안 난데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이야 된장에다가 미온 절대 안 넣어 다시다 미루치 몇 마리만 집어넣으면 대가리 똥도 안 따 그냥 집어넣고 꽉 얼마나 맛이네 죽여주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오래간만에 오늘 강사라고 여기 오니까 그냥 뭐 권 목사님이 권하고 가셨다고 해가지고는 갈비 소갈비 쌀 아따 눈알이 그냥 그거 먹고 났더니 오늘 저는 음성이 더 크네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먹어요 고기 고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고기를 밝혀지도 않아 있으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물부터 시작해서 맛없는 게 없어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 4시 반에 딱 알람 해놓으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가 그냥 터져나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나를 이 바디벼처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기도만 해요 잘난 척하지 말고 살만하다고 또 흔들어져 기지도 말고 난 주일학교 어린 적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얼마나 밥 먹고 살고 근데 지금 내가 무슨 불평을 할 게 있어요 보리밥이라든지 시켜먹어서 지금도 저녁 너무 많이 먹었으면 트림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잡는 중인데 이렇게 잘 처먹고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다니까 강사력이 잘 처먹어서 되나 싶어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밥 먹으라면 안 먹거든요 저녁에 그냥 굶고 설교하는 게 좋지 하도 내가 여러 번 거절했더니 오늘은 하도 최강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발 일찍 와서 밥 좀 먹고 하자 그러길래 같이 올 양반들을 따돌려서 밥 먹으러 간다고 또 말 안 하고 또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볼일이 있어서 볼일이 있지 밥먹는 볼일 그래서 나중에 오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이리로 바로 와가지고는요 4시 반에 조 집사님이 피 까먹어가지고는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된장에다 비벼먹고 볶아먹고 말아먹고 쌈 싸 먹고 그러는 거 한참 웃고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시금치 하나 붙었고 여기 뭐 하나 붙었고 그래서 얼마나 이불 가시는데 뭐가 많이 나오든지 거울이 그래서 좋고 물이 그래서 좋소 안 그랬으면 내가 오늘 전에 여기 하나 붙었을 텐데 몇 가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마 네가 인간 되고 사람 되면 첫째는 회개하래 하나님 회개하고 사람되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고 흔들어 넘치게 왜 주마 이러더니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학교에서 배운 몇 마디 갖고 써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연단과 고난과 시호가 환란을 얼마나 거치면서 나를 깨뜨려 부신 거야 적게 많은 사람 맞을 일이 적어서 그래 우리 같은 건 못 되는 뭐 종자라 그렇게 연단도 심했어요 환란도 컸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고 내가 누구냐 별것 아닌 걸 알게 되고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별것 아닌 인생을 깨달 때가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 깜짝 놀랐지 그래 고생하던 자리에 내가 28살에 거기 부흥회를 갔으니 우리 있을 때는 교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흥회를 갔더니요 허벅라이가 포스타에 붙으니까 놀래가지고 국민학교 동창들이 거기서 살다가 찾아온 거야 얼마나 놀랍던지 얼마나 놀랍던지 한 사람은 만났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저 뒤에 너무 낫지 이거 아유 국민학교 동창 갔던데 저거 누구도 이름이 아 말순이구나 말순이 긴 말순이 생각났어 이제 그래서 내가 끝나면 내려가서 너 말순이지 그래야지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난께는 쏜쌍하게 도망가 버렸어 자기도 보니까 허벅라이 맞거든 왜 맞는 거니 그도 많이 잘 모르겠지만 아주 노는 꼴이 어릴 때 자기 주워박을 때 하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모션을 보니까 나 같으래 음성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강했거든요 음성이 그래 한 번은 날 강사 대접한다고 교회에서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난 그 사람이란 장성처럼 탄광촌에서 내가 태어났잖아 그 길 옆에 시카한 땅 길 옆에 시래기 몇 개 하고 몇 주먹 하고 두부 몇 개 하고 콩나물 몇 벗다리 하고 놓고는 앉아서 수건을 여기 쓰고 앉아 있는 게 말순이더라고 그래 내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자존심 상해할까봐 말순이 맞구나 생활이 어렵구나 그래도 그 교회 집사인데 그냥 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십시오 나라의 마십시오 뜻이 하늘의 이름까지 땅에서 여지이다 죽이도음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벌써 죽이도음을 끝나면서 일어난 게 내가 말순아 그랬더니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와 나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한 천명 모이는 교회에서 강사님이랑 스물 그렇게 여덟 살 어린 나인데도 그렇게 사랑과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나기 새끼 예수님 덕분에 태고 여러 사람 갈 때 호산 나한테 집 오고 그런 줄 알고 신나서 갔는데 예수님 덕분에 아무도 자기 번부에 호산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기 새끼거든 어떤 사람은 날 감히 쳐다를 못 본다고 오지도 않아 근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저 강사님 여기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예예예 13회인데요 13회 또 묻지도 않고 13회까지 했더니 13회 동창이라 그러면서 만나자고 아 누군데요 여기 여기 기도실을 열고 나가면 이때 그래서 예배까지 나고 아 너 방금 누군가 싶어서 왜 국민학교 때 6년까지 한 반에서 살면서도 이름 다 외우잖아 일본에서 65번까지 딱 열으니까요 덩치가 이만하고 키가 굵작하나 남자 하나가 야 허벅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너한테 반납 얻어 터지던 나무기야 야! 이러더라구요 걔는 남자 깡패고 난 여자 깡패를 했거든 붙었다면 나한테 주워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덩치가 거기서 고등학교 제육선생이 됐더라구요 우리 옆에 교회 장노래 허벅라이라 해서 하도 이름이 신기한 이름인데다가 허벅라이가 이 중된다고 반납 그랬는데 무슨 풍사가 됐나 싶어서 와봤더니 내 노는 꼴이 허벅라이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도 부모도 작은 아버지 절에 주지 예수님의 이름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천한 인생에게 은혜와 극률과 자비를 바디메오보다 나은 게 뭐 있어? 하나도 못하지 더 못하지 근데 바디오메오개는 나보다 다른 거 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이 눈을 빨끝 뜰 수 있을 텐데 그 소망이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으로부터 스물여섯 살 때니까 50년 전 얘기인데요 스물여섯 살이 아니고 스물일곱 살이구나 스물일곱 살 때인데 강호동 홍천제일장로교에서 붕회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한 80명 되는데 그 전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낮 공부 첫 시간 딱 밑에 깡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쭉쭉 차릴 맞춰 앉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여자 하나가 말이야 다리 하나는 억울이고 하나는 쫙 피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수건으로 손수건으로 발가락만 이렇게 감췄어요 근데 나는 또 직언을 잘하잖아 바로 그거 왜 그래요? 이러면 말한다고 속으로 왜 저러고 앉아있는 거 이러잖아요 바로 말해요 졸지 말아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도 입을 벌리고 자길래 생연필 가져가서 입 벌리고 입에 다 집어넣어줬어요 내가 자기 옆에 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조용하니까 딱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입에 뭐가 나가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내 섰던 자리에서 내가 그러고 졸고 앉았을게 한번 설교해보라고 난 직선적이거든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다리 억울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다리 억울이라고요 예 몇 시간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발가락을 더 덮어야지 손수건 짧은 거 덮어봤자지 그게 사모님이 그 사람 다리 못 억울이요 이래 그 소리가 얼마나 미안해요 못 억울이는 사람 보고 내가 억울이라 했으니 그래서 내가 아니 미안해가지고 못 억울이면 그냥 둬요 그냥 둬나 안 둬나 못 억울이요 흔히 지금까지 실수를 얼마나 했겠어요 예 알았어요 그냥 뭐도 그리면 그냥 둬요 그런 설교를 다 했어요 갓들이 그 사모님이 그러잖아 아이고 강사님 그이는요 안전병이에요 하나는 쭉 뻗었고 하나는 억울인 걸 펴지도 못하고 편 걸 오리지도 못한데 안전병이 된 지 3년 되고 교회에 나온 지 두 달 됐대 이번에 부응회 하면 다리 나는다고 누가 말을 해서 그 말 듣고 나왔대요 이는 교회에 나온 게 예수 믿으러 나온 게 아니라 두 달 됐는데 부응회에만 기다려 눈 빠지게 부응회가 오면 다리 그냥 펴지는 줄 알고 그 사람 안전병이래 안전병이가 어째 교회를 나오니 이번에 부응회 하면 다리 난다고 안전병이 일어난다고 누가 말해가지고 그 말 믿고 왔대요 그러길래 그 말 끝에 내가 한 말이봐 안전병이가 어째서 나왔대요 때려 죽일 년이지 그거 안전병이가 어떻게 서 강사라는 작자가 그따운 말을 부정적인 말을 했다 이거예요 나는 날 보고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하지 말래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아 우습게 버려야지 내가 우습게 버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내가 그랬는 걸 안전병이가 어떻게 서너 했더니 그 사모님 봐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말을 해요 좀 미안하더라 말하자면 말이죠 혀를 탁 차면서 그날 밤부터 고민이 된 거야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이번에 부응회 끝나면 안전병이 다리 펼 걸 믿고 교회에 나왔다니 저 다리 안 펼 걸 뻔한 건데 어째 부응회 한다고 다리가 펴지겠노 안 펴지면 저거 예수 믿겠나 교회 나오겠나 저거 큰일 났네 이거 야 내가 부응회 해달라고 아무 데나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병이 있나 없나 물어보고 가야지 보금자라고 당긴다고 목사라고 장롤하고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이 중심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가 누구 기도께나 한다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고 흥흥께나 했다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어 하나님이 왜 아시지 얼마나 회개 많이 하고 내가 울었어요 큰일 났네 저거 저 안전병이 어쩔까 나가 설교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난 그게 얄미워 뒷자리에 앉아 앉은 병이 주제에 앞자리에 앉아서 날 많이 쳐다보니 누가 그랬대 강사 누나하고 마주치면 안전병이 난다고 그러다가 오직거에는 그냥 내 눈알만 뒷다보는 거야 난 처음에 내가 뭐 묻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강사 눈을 많이 쳐다보면 안전병이 난다고 그랬대 그 말 듣는 게 더 징글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우 어쩌고 어쩌고 그만 붕에 갔다가 막 맛이 떨어졌어 그러고 어쩔까 토일날 새벽기도 끝나는데 저희 토일날 뻘떡 안 일어나면 날 때려주길라 할텐데 어쩔까 이 걱정이 밥맛도 없어 잠도 안 오고 27살이니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지금 82살인데도 아직 철이 안 들었는데 난 오늘 바디메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관적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금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는 안수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안전병이 때문에 괜히 헛소문 드는 거야 강사가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합동직 장로교회잖아요 합동직 장로교회에서 안수 안 좋아하잖아요 나는 그러고 안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농사 질 때는 쌀밥 먹자고 하는 거고 풍요할 때는 은혜 받자고 하는 건데 그 새빨한 전도사가 가니까 말이야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이러러면 하고 저러러면 하지? 아주 좀 권위가 있는 분인데 바로 우리 오빠거든 친정오빠요 친오빠, 셋째 오빠 컨벙지게 많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니 알았어요 하라고 하라지 뭐 못할 것도 없지 능력이 있냐가 문제지 주물리는 게 문제예요? 또 열했네요 저 덩이가 그러나 금요일 날 아 목요일날 밤에 잠이 안 와 내일 새벽기도 딱 안수하고 손 떼었을 때 다리가 여전히 안전병이 어쩔까 싶어가지고 또 떨어졌어 이젠 그냥 두고 해야겠어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하는 거 실물교육하고 나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믿음 좋다고 뻥이지도 말고 기독교나 한다고 소문 헛소문 나는 걸 기도하는 사람으로 행세하지도 말고 헌금 좀 어쩌다 행글러 갖고 아주 뭐 믿음이 좋아서 돈 많이 한 줄로 하지 말자고 아주 사람 눈 생각하고 귀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헌금도 꽤 있거든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조금 하자니 어쩔 거고 뭐라 그럴 거고 야 그 치사한 돈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과부의 엽전투니불 드리듯이 진실이 있고 정성이 있는 걸 받는 거지 액수를 보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다 액수보잖아요 저는요 그날 밤 기도했어요 주님 내 믿음 없는 거 알죠 나는 누가 관계 들렸다고 기도해달라 해도 기도를 못해요 관계 안 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근데 저 안전배가 어쩌자고 안전배 났겠다고 두 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지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안 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 정말로 능력을 주시든지 아내는 붕을 때려 치우든지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전날 그냥 띵깡을 부렸어요 어쩌겠어요 내 새벽에 안 서기도 알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빼놓을 수도 없고 열 명씩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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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임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여러분 오늘은 강사님이 안 서주실 텐데 정성을 기울이고 그 전날 머리 다 깨끗이 감고 냄새 나지 않도록 깨끗이 감고 목욕하고 오래 안 서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 죽이네 그냥 목욕 열 번 해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서노 딱 앉아 그냥 줄로 앉아서 막 죽을 상이야 그래서 1번부터 기도 안 돼 그 사람이 5번째 앉았는데 기도는 이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 5번째 그 사람 저 앉은 배는 어쩌고 이 사람은 손만 얹져놓고 아이고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딱 잡고는 주여 오늘 여기 들어 불쌍히 얘기해 주시여 손은 이쪽에 와서 했어 길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가 너무너무 기대했다가 내가 너무너무 딱 하고 다르니까 아이고 말해 날 잡으려고 했어 알 마라 그때는 동작이 빨랐더니 샥 빠졌더니요 아주 그냥 우는데요 내가 울면 뭐 다리가 펼 줄 알고 27살 어린 나이에 철닭살이도 없고 믿음도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쭉 가고 나서 막 미안하더라고 안 난 거는 내가 100% 믿거든요 나 할 걸 1% 안 믿었거든요 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 안 해요 누가 앉은 배에 또 와서 기도해 달라고 아까봐 그리고 밤에 새벽에 와서 밥맛도 없어서 안 먹고 정신낮 공부하고 저녁집에 마쳤는데 단임 목사님이 막 거기 앉은 배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시면 날 보고 내일 새벽에 한 번만 더 하래 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왜 두 번까지 하래요 그랬더니 한 번도 하세요 그러니까 강사니까 오빠라도 완전히 이제 존대해 한 번도 하세요 그러기에는 알았어요 그러고는 또 기도했어 주님 어쩌겠어요 아휴 참 별일 다 보고 살겠네 안 전반이 두 달 교회 나와가지고 어찌 산다고 나는 여태까지 믿었어도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믿어지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또 딱 또 목욕하고 왔어 머리도 깎고 우린 거기다 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게을러 터졌어요 아 진짜 우리 어릴 때 처녀 때랑요 첫 믿음은 너무너무 깔끔했어요 목욕하고 그래서 딱 하는데 내가 오늘 이제 끝나고 가니까 새벽에 마지막 거면 될 때랑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불쌍히 여기 주시고 그런데 내가 회개가 되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이는 두 달 믿어가지고 딸이 필질로 믿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다 울으니까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알고 아 아 아 아 이거 지옥 고맙습니다 아민요 아민요 하대 그리고 얼른 기도하고는 딱 손을 얹었는데 내 팔을 팍 잡고는 여기다 꽉 눌리면서 강사님요 조금 오래 해주고 가이소 오래 해주고 가이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래 하면 될 줄 알고 이 말을 부정적으로 오래 하면 될 줄 알고 이러면서 또 기도를 어쩔 수 없이 붙들렸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좀 오래 하고 해주고 왔는데 안 놓아주니까 나요! 어제보단 길게 했잖아요 재미있었다고 그러는데 또 울더라고요 울길래요 우는 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샥샥샥샥샥 고자차같이 벌초하듯이 휙 까닭 이제 그는 앞에 앉아서 새벽 기도 끝나면 한 시간은 기도하잖아 내가 원래 지금까지도 근데요 탁 아우자마자 도망가려고 아이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막 가방 막 챙기고 옷 그냥 이 치마저걸이 벗고는 투피스로 갈아입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든지요 스카트가 안 올라오는 거요 한 번 떼기도 하면 하나는 다리가 밖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다시 다리를 넣어가지고 올리는데 탁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오빠 목사님이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전에 같이 앉아 기도하더니 말이야 오늘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없어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더니 아니 놓고 하지 그래요 놓고 나마 하는 짓이 좀 이상하잖아 설교도 그렇고 안수도 그렇고 그렇게 뭐 성의 없이 말이야 뭐 하듯이 했다고 아 그러면서 뭐 하느라고 옷 입는 거냐고 그러겠네 아니 내가 오늘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 야 사람이 치사하고 더러우니까요 거짓말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빨리 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급하고 볼 일이 있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그러는데 그러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갈라 그랬냐 가서 편지하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 집회를 어떻게 마무리를 그따로 하냐고 그러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오빠 내 집 사는 게 혼다군요 그 다음에는 딱 들어오면서 뭐 가 그러더라고 아침 다 먹고 사람들 오면 인사받고 오늘 뭐 집회 마치고 간다면서 떡도 하고 말이야 뭐 강내도 주고 주려고 그러던데 그래서 떡은 안 먹어도 되고 강내도 바빠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자꾸 범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나 몰래 지금 갈래서 나한테 들켰다고 그러길래 아니 몰래 갈래기는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고 그렇게 맘대로 가는 줄 알고 그랬더니 가방 갖다 옳게지 가방 갖다 치우고 신발 갖다 감자 뿐이에요 어떻게 가요? 그리고 이제 둘이 얘기 서있어 얘기하는 동안 한 30분을 갔는데 뭐가 밖에서 그 여자 앉은 배 여자가 통곡을 하고 우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내가 그날 기암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왔네 왔어 내가 저럴 줄 알고 가려고 그랬지 다리 안 나와서 나한테 해붙이러 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내다보는데 으악 하고 놀랐더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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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날 보고 버려 아니요 알았어요 내가 그리 올 줄 알고 지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 사모님이랑 나가보더니 세상에 세상에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안전박에 서서 사모님 손에 붙들고 걸어 들어오잖아요 걸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제 믿음이 0.1%에 더 들어갔겠어요? 그 사람의 너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불쌍하겠으면 그렇게 구원해 주셨겠어요 그게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내 손이 손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때 얼마나 기절했는지 첫 마디가 뭐라 한 줄 알아? 제가 여러려면 아멘하고 박수는 고소하고 이랬어요 아니 뭐야 accomplishment 어째선노? 아니 이거 말이라고 해? 그따운 말을 어떻게 하냐고 어째선나가 뭐야? 그랬더니 그니까 으으하으으으으 강사님이 안수해 주소섰대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때 내 정신이 낫어 아니야아니아니아니야 하나님의 당신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신 거예요 나는 아니야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사람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 둘은 막 반 입신 들어갈 판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놈이 일어나봐라 서봐라 돌아봐라 앉아봐라 이러니까 막 오른다리 들어봐라 왼다리 들어봐라 하니까요 이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난 또 크게 걱정했어요 가만히 놔두지 그러다 탈탁 주저앉으면 어쩌려고 정말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일어섰는데도 탈탁 주저앉을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종을 막 목사님 나가 치니까 교인들이 놀라서 다 모였잖아 앉아만 있었던 게 난리 났어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잖아 그죠? 자기 마누라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우리 마누라 다리 고쳐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는 그때 놀란 거 생각하면 지금도 떨려 얼마나 이 발로 뒤물를 발로 차고 뛰어가서 바로 뒤에 교회 사택 뒤가 논바닥이거든요 거기 서가지고 얼마나 떨었는지 우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마누라 다리 고쳐준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인사하러 왔어 숨었고 우리 오빠도 그렇게는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 아니 우리 강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도 교회에 나오고 생긴 게 자기 꼭 나온대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믿지도 않았고 내가 안수 끝나고 난 게 울더니 다리 원한 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붕이 끝나고 시큰 울고 나니까 힘도 빠지고 야 붕이 끝나고 붕이 하면 다리 난다더니 일주일 끝나고 나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잖아 그때는 낫지도 않고 그러면서 울면서 계단이에요 교회까지 흑계단이요 한 30개나 돼요 남편이 준 지평이로 오그라진 붙은 다리에다가 자동차 주부 고무 있잖아 그걸로 궁뎅이에 끈에서 묶고 거기 앉아서 내려가고 또 이래 그 계단 올라오고 내려였던 사람인데요 그러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도 벗겨가지고 남편이 현탄 아궁이 옆에 항아리를 묻어나서 늘 뜨신 분이 거기 있어 연탄 아궁 옆에 그걸로 쌀을 씻으면서 코를 횡행 바닥에 풀면서 붕인지 먼저 끝났고 머리 안수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다리는 여전히 안준맹이고 이렇게 하면서 질질이 울면서 이러고 있는데 벙문 열어나는데 아직 새벽이 덜 밝아졌는데 마당에 몽석을 남편이 생겨나 안그러던 짓을 말이야 햇빛이 나야 공식을 내다 넣잖아요 그 이슬이 아직 내리고 있는데 새벽에 몽석을 깔아놓고는 곡식을 늘어놨더래 가면서 욕을 했대요 늙은이가 자만하면 자빠져 있지 이슬도 안 거친데 곡식은 왜 늘어놓는 거 이러고 들어있는데 그럼 문이 열렸는데 울면서 쌀을 씻고 앉았는데 수딱 한 마리가 난데없이 오더니 곡식 몽석 위에서 딱 짜서 먹더니 막 뻗어내져 있겠더래요 그 동네에는 수딱이 없대요 기르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저놈의 수딱은 어디서 왔어? 아니 남의 곡식을 왜 이렇게 처먹기나 하는지 더 뻗어들어? 자기가 집고대기는 지평 옆에 세워놓은 걸 딱 집에서 내 여놈의 탈구 내 다리를 오늘 나 못났을게 네 탈구랑 같이 내가 부러뜨린다면서 이걸 들고 그 닭다리 부러뜨리겠다고 일어나가서 그 닭다리 혼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푸르르르르 나가서 멍석 위에 섰뜩이 집행일 듣고 닭은 온 데 간 데도 없고 하도 자기가 일어난 여러분 제주도 좋아 이런 편다리를 갖다 꼬부리고 내려갈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고쳐준 거지 일어나게 고쳐준 걸 모르고 붙여서 내려간 거지 하나님이 어쩌지 그걸 깨우치고 싶어 가지고는 남대면 수탉 한 마리를 갖다가 곡식을 남편은 일찍 생기는 안 그래도 곡식을 누리게 하고 그걸 뻗어서 지키게 해 가지고는요 그렇게 자기가 선 걸 알고 너무 놀래 가지고는 각은 없어지고 자기가 서 있으니까 여보 나 섰어! 그랬대 그때 남편이 기절하라고 내다본 게 나는 마누라가 두 다리 떡 뻗치고 섰잖아 집회들고 그래야지 그 길로 울면서 집행에 든 채로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온 걸 나는 도망가 가지고 어찌 섰노 다시 탈락 주저앉으면 어떻게 까불고 앉았노 걱정이랬어 그날 왔잖아 집에 내려갈 때는 겸손하게 보금전으로 갔는데 올라올 때도 그 여자 봤을 때도 괜찮았는데 집에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호라이 같은 남편이 말이야 생각이 닦는 게 딱 자존심이 상하면서 근성에 나왔어요 멋진 놈이 이런 감정이 말이야 마누라 우습게 보지 말이야 나가서 역사가 일어나서 안전 발견을 안 한 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 거야 교만이 내가 고쳤다 이거지 요새 그 은사자들이 얼마나 살아다니면서 말해요 내가 고쳤다고 몇 명 고쳤다고 내가 고친 게 아니거든 절대로 0.1%도 내 믿음이 안 들어갔거든 근데 또 내가 말이야 안전 발견을 해 나가지고 오늘도 가면 이것 봐 저것 봐 물도와 뭣도와 하면 내가 그냥 둘 줄 알고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 몰고 딱 한 대 우리 남편이 그 전날 밤에 보니까 내가 자기 모자를 딱 쓰고 까불어 대는데 아직 볼 수가 없지 까불어 대더래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었대 딱 발 쏘기가 나면서 그러니까요 아직 이쪽 방에 남편이 앉아 있는 거 알고 요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딱 하니까는 이제 왔어? 그러길래요 예 내가 말해 기다렸지 그러길래 쭉 내가 속으로 날 기다리리도 해 그래서 왜요? 발 좀 씻으려고 물 좀 띄어와 집회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온 사람 보고 발 씻겠다가 물 띄어오래 이야 자존심 있는 대로 거꾸로 치면서 안전비를 일으키는 강산에 보고 물 띄어오래 이 말이 하고 집안을 참고 날 보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라 그도 우리 남편이 군인 장교 출신이라 그래서 물 띄어와 그러면 물 뒤로 가야지 조금 이따라요 이러다 반 주고 옷 갈아입고 이것도 안 돼 그대로 가방 마당에 두고 물 뒤로 갔어 이게 튀으면서 얼마나 약이 올랐던지 야 시장! 발 확 띄어버리라 이래가지고 물한테 뜨겁게 팔팔 끓였어 그래가지고 시집갈 때 해가는 그 위에 스탱 대화였잖아요 거기다가 나도 들기도 힘들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닥을 딱 놓고 얼른 나오니까 거기 앉아 앉았더니 온 돈을 발 좀 씻기래 생리도 안 그러더니 발 씻기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지 손목하자는 원람을 갔나? 그러면서 거기 앉았다가는 그 뜨거운 물에다 발 뒤는 꼴을 봐야 되겠는데 갈라 그랬는데 잡혔잖아 그냥 앉아있었는데 양말 벗겨 양말 벗겼어 딱 발을 무려 넣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지 앗! 하고 보더니 눈에 살기 같은 분께서 너 나 띄어 죽게 하려고 요 따오지 됐지 이런 눈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벌써 져가지고는 그려 띄어봐 안전방이 역사의 강산이며 이러는데 남편이 곱슬머리 옥니백이에요 권투선수의 깡패 출신이고 딱 그 뜨거운 물에 발을 넣으면서 뜨겁지만 시원해 씻겨 이리 말은 네 손하고 내 발하고 같이 뒤자 내가 내 손 뒤일 줄은 몰랐지 남편 골탕만 먹이려고 그랬지 이야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나도 어떻게 뺄 수도 없어 내 손이 빨갛게 익어 남편 발은 물론 빨갛게 튀기고 하죠 딘발을 말이야 보들보들하게 씻겨 아파 발바닥 팍팍 긁어내고 발 꼬락꼬락 사이에 떼는 긁어내고 얼마나 찬소리하고 앉았어 비누로 골고루 씻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이 되었기 때문에 억센 건 안되고 보들보들한 애들 기저귀로 발 따가고 두 발이 딱 기저귀 위에 놨는데 빨갛게 익었어 우리 남편 살이 또 희거든 하얀 살이 딸게 돼지발 튀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물 갖다 버리려고 싹 버리는데 버리려고 나갔는데 남편이 내 뒤에다 하는 말이 나가서는 말이야 사자같이 아락 끓이면서 부흥사가 된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말이야 내 마누라요 아이들이 애매인 걸 잊지 마라 여기는 강단도 아니고 여기서는 강사단이야 이래그랠래 웃기지 마라 안전방의 역사다 이러면서 물을 확 버리는데 성령이 얼마나 급하게 안전방이 네가 일으켰냐 내가 일으켰을 때 너는 어찌 손노했지 오른발 왼발 들어볼 때 탈싹 순자면 어떡하나 했지 어쩌면 정확하게 컴퓨터만큼 빠른 속도로 내게 오는 거야 회개하라 나갈 때 너는 평범한 전도자였으나 돌아올 때는 너는 베렛다 이거야 사람 어떻게 네가 감히 안전빨 일으켰냐 이거 말이야 네가 시인했지 않냐 널 믿으면 1%도 안 들어갔다고 그땐 정직했지 그런데 지금 뭐냐 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화나는 회개를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이번에는 뜨겁게 하지 말고 좀 차게 가지고 와 이러더라고 물을 또 뜨겁게 가지고 차게 가지고 오래 나도 내 손 안 들려면 또 차게 가지고 와야지 그래 가지고 가서 발을 뒤겨서 내려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스물일곱 살 때예요 그렇게 나를 무서운 암병 이것까지 여러분은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죠 그렇게 고치면서 나의 신의 능력을 그때 주시면서 그런 능력이 나가게 했지만도 나는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폐가 능력이 있어야 행하만요 잡으신 손의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부끄럽고 그 사람 이름은 김정숙인데 입만 열면 허벅랑 허벅랑 세계에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눈 떵랑 같이 지켜서 믿음이 좋아서 14까지 돼서 그 교회에서 오래오래 충성했는데 기도만 시키면 허벅랑 해서 우리 오빠 목사님 그랬대요 대중 기도할 때는 허벅랑 좀 빼라고 혼자 기도할 때는 해도 대중 기도할 때 허벅랑이 왜 들어가냐고 여기 허벅랑이 있지 않는데 그럴 정도로 평생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절하기까지는 그의 그 기도가 있어서 안 그래 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앉으면 일어나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웬만하면 찾아가기도 했잖아 난 또 그런 거 못하거든 찾아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너무 이쁘게 잘 믿어가지고 그의는 입만 열면 벗어서 하나님 능력 줘서 전도하는 능력 줘서 내가 이 다리가 안전벨인데 일어났다 그러면서 막 돌아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사실 그랬으니까 말씀에 권세를 줘가지고 딱 믿으라고 한마디만 기도만 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못 견디게끔 하나님 역사해가지고는 일련의 수 없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오래 당겼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직분 가졌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꺾고 낮추고 깼을 때에 하나님이 믿어채는 믿음을 주시면서 그런 은혜에 극률과 자비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소경 거지 밥이며 거지에다가 소경이야 부르신다 일어나라 그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아까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지금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말할 때는 거지가 어쩐지 알아?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단불신사에다 전재산이야 그걸 집어 던지고 뛰어 이러라 장님이 걷지도 못하는데 뛰어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너를 부르신다는 말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뛰어가니까 주님께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이 기도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하냐고 이러지만요 아니요 아시는데 예수님이 장님인지 안 돼 뭐 하길래 왜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간곡한 소원을 중심의 소원을 그 애절한 소원을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주님 앞에 말해야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에게는 딴 거가 필요 없잖아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곡히 가는 영혼의 간구를 거짓지 없는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꼭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장도 필요 없고 조직적인 것도 필요 없어 사람들께 그럴 듯한 기도도 필요 없어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진실성 있는 간곡한 중심의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릴 때 오늘 버지 소경 바딘 메오가 주님이 부르라 해서 갔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하냐 할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간구가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아신 바 되고 연락된 바 되고 들으신 바 되어서 이루어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토록 이 시간부터 주님 얼굴을 뵈을 때까지 우리 곁을 1분 1초 1각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 우리 생각 우리 중심을 우리 생명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다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영접해 만나뵐 수 있게까지는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과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